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2021년 산업안전기사 필기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합격전략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 쉽게 그리고 조금 빠르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단기에 합격할 수 있을까 저와 함께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목차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시조건 시험에 관한 여러가지 설명도 제가 드리고 그 다음 산업안전이 법이 참 자주 개정이 됩니다. 근데 열심히 공부하셨는데 법이 바뀌어서 내가 잘못된 내용을 가지고 시험을 쳤다면 또 그 피해를 당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법에 대해서도 우리 산업안전 이 과목만큼은 좀 민감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합격전략을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 이런 순서로 한번 진행을 하겠습니다. 왜 취득해야 하는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산업안전기사가 어떻게 변천 변화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참고를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최초에는 기계, 화공, 전기 이렇게 분야별로 안전기사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통합되면서 산업안전기사 1급 그리고 2급 이렇게 나누어져 왔었고 1998년부터 1급, 2급이란 말이 또 사라지고 산업안전기사 그리고 산업안전산업기사 물론 이 명칭은 산업안전뿐만이 아니라 모든 기사 자격증에는 다 동일하게 똑같이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 기사가 있고 그 아래 산업기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이거 보면서 너무 또 이렇게 움츠러들거나 이거 내가 괜히 하려나 이런 생각 가지시면 안 됩니다. 합격률입니다. 산업인력관리공단에 들어가 보시면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참고로 질문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또 궁금하죠. 제가 하고자 하는 이 자격증이 어느 정도 합격을 할까 하는 게 참 궁금한 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현재 2019년까지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평균만 보시면 되겠죠. 좀 높은 건 45%에서 낮기는 10%까지 있는데 평균적으로 34%입니다. 그리고 실기도 비슷합니다. 38.6%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질문을 받게 되면 평균 한 35% 전후가 합격률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괜히 이거 생각했는가 봐.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산업안전은 혼자서 독학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독학에서 합격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또 안 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 마음이 이거 그냥 한번 해볼까 가볍게 생각하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다 포함해서 합격률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처럼 이제 온라인으로 공부하시는 분들 또는 오프라인으로 현장에서 교육을 듣고 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합격률은 얼마나 될까. 제 경험상 저도 그 합격률을 통계를 내고 제가 강의하는 기업체에서도 합격률을 굉장히 민감하게 분석을 하고 또 반영을 합니다. 그랬을 경우 평균 70%는 최소한 합격을 한다. 제가 낮게는 한 60%까지 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솔직히. 그러나 평균적으로 한 70%고 높게는 한 90%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업체에서는 20명이 공부해서 옹시해가 19명이 합격했으니까 굉장히 높게 나왔죠.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평균적으로는 한 70% 이상 정도는 못해도 충분히 합격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연령별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20대가 가장 많다 하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직업별로 보시면 좀 특이하죠. 취업자. 이 취업자라는 게 취업을 목적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임금근로자입니다. 현재 직장이 있는 직장인들이 가장 높게 나옵니다. 특이하죠. 그렇죠. 그래서 응시 목적별 보면 업무 수행 능력 향상과 자기 개발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보다 이 둘을 합치면 한 두 배 이상 된다고 대략 맞이죠. 그렇죠. 이 얘기가 뭐냐면 앞에서 봤듯이 현재 직장이 있는 분들이 하다 보니 직장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업무 수행 능력을 향상하고 또 자기 자신 개발을 위해서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건 뭘 말하느냐면요. 우리나라가 지금 재해를 예방하고 좀 줄여 나가자는데 정부에서부터 굉장히 관심이 높습니다. 사업주도 마찬가지고 근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하게 작업을 하자. 그러다 보니 자의반 타의반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근로자가 원해서 하는 경우도 많고 또는 회사에서 우리 회사는 재해를 줄이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다. 그러려면 사업주만 관심을 가져서 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있는 근로자들이 안전에 관한 의식이 좀 높아져야 되겠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안전자격증을 취득하고 그 안전에 관해서 현장에 위험을 볼 줄 아는 능력을 좀 키우자는 취지에서 서로서로가 좋은 거죠. 이 산업안전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직장, 저도 그래서 기업체에 나가서 강의하는 게 저는 온라인보다 오히려 오프라인 쪽에서 훨씬 더 강의량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자, 이건 우대 현황입니다. 산업안전 자격증을 가졌을 때 어떨 경우에 우리가 우대를 받는가 하는 건데 화면으로 여러분들 보시기 힘드실 거예요. 이건 산업인력공단에 들어가시면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가셔가지고 산업안전 자격증이 어디에서 우대를 해주는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과목은 총 6과목입니다. 산업기사를 하시는 분들은 4과목, 5과목이 한 과목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총 5과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목당 20문제이기 때문에 기사는 120문제 그리고 산업기사는 100문항으로 출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공부하는 범위나 양은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검증방법은 객관식 4지 택일형으로 하게 되고 과목당 20문항입니다. 그리고 과목당 30분을 주는데 시간은 굉장히 충분합니다. 시간이 부족하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 계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시간에 쫓기시는 경우는 전혀 보지를 못했습니다. 충분히 넉넉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한 가지 특이한 점은 2021년부터는 산업안전 산업기사가 CBT로 전면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20년 마지막 시험인 4회 때 시범적으로 CBT로 산업기사를 봤습니다. 컴퓨터로 시험을 보는 거죠. 좋은 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겠죠. 개인에 따라서는 하루에 횟수를 많이 볼 수 있다는 것과 그리고 문제 문항수가 많아야 되겠죠. 이렇게 보려면 그래서 최근에 3, 4년 조금 더 간다면 4, 5년 전부터 산업안전문항 문제가 왜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는가 시험 볼 때마다 문제를 출제해서 내는 것처럼 너무 다양하게 나와서 제가 좀 와 이거 좀 뭐 때문에 이렇지 궁금했었는데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이 CBT 시험을 아마 준비한다고 문항수로 굉장히 다양한 문항을 많이 넣으신 것 같아요. 노력을 많이 하고 준비를 철저하게 해왔다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더욱 단순 암기보다는요. 기출문제 중심으로 물론 그래도 됩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점점 이런 CBT로 가면서 문제 문항이 많고 다양화되기 때문에 이해하고 개념을 알아야 되는 그런 쪽의 공부가 더 필요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합격 기준은 100점을 만점으로 해서 과목당 40점 이상입니다. 그리고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체 평균이 80점 나오더라도 한 과목이 예를 들어서 38점 나왔다. 그럼 불합격이 되는 거죠. 전체 과목이 과락을 넘겨야 됩니다. 그러려면 20문항 중에서 8문항은 최소한 맞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과락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 전체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그래서 절약이 필요한 겁니다. 무조건 하는 것보다는요. 과락과목이 있기 때문에 과락과목은 과락만 면하는 중심으로 좁게 짧은 시간 공부하시고 전략과목에서 좀 더 많이 해서 과락과목에서 점수가 60점 이하로 내려오는 거 40에서 60점 맞는 걸 보충해 줘야 되겠죠. 이런 전략적으로 간다면 조금 더 기간도 단축하고 여러분들이 쉽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시하고 가르쳐 드려야 될 그런 부분이기도 하죠. 2021년 산안법 개정이나 KEC 한국전기설비규정이 제정이 됐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만 해도 우리가 벅찬데 KEC법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번에는 좀 특이합니다. 과거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우리가 산업안전에서 다루고 있는 전기 내용이 부분적인 개정이 아니고요. 전체적인 내용이 다 사라지고 새로운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아주 획기적인 변화죠. 이걸 확실하게 바꾸어서 공부하지 않으면 시험 보실 때 굉장히 혼란스럽고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KEC법 중에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중에서 안전에 관련된 내용을 철저하게 좀 다시 공부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원래 산업안전보건법은 81년도에 처음 제정이 됐습니다. 그런 다음 90년에 이건 컨털의 변화입니다. 아주 획기적인 변화죠. 그렇게 바뀐 것만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 산업안전보건법은 연간 최소 2, 3회 이상은 무조건 개정이 되어왔습니다. 한 해도 바뀌지 않은 경우는 없습니다. 제가 강의한 30년 동안 강의를 해왔지만 한 번도 그렇게 안 바뀌고 넘어가는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대 변화가 빠르죠. 현장에서 사고가 일어나는 것 또 법이 거기에 대해서 강화되고 보완되어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이 발빠르게 또 움직여줘야 법과 현장이 이렇게 너무 차이가 나지 않고 좀 가깝게 갈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최근에는 이제 2021년 1월 16일 날 산안법이 개정이 되었고 19년에 공포된 2020년 1월 16일 시행되는 것도 굉장히 컨털에서의 변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은 제가 수업시간에 좀 더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게차, 화재위험, 성면해체 이런 부분들, 건설업 이번에 2021년에 개정되어서 시행되는 내용들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KC는 특별한 것 제가 본 수업시간에 상세하게 해 드릴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압기준이 아주 획기적으로 변화가 되어서 국제기준에 맞춰 나간다 하는 것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저압절로의 절연성능 이건 거의 우리 시험에서는 안 나오면 안 될 정도로 출제빈도 탑에 해당되는 그러한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과거에 혹시 공부하신 분들은 저게 어떻게 절연성능이야 할 정도로 과거에는 150V, 150에서 300, 300에서 400, 400V 이런 전압기준에 따라 0.1, 0.2, 0.3, 0.4MW 이렇게 나누었던 것인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많이 사용하지 않던 특별 저압에 관한 기준도 나오게 되고요. ELV에 관련된 사항이죠. 전압은 500V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절연저항이 정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바뀐 내용을 알아두셔야 되고 이 내용도 가볍게라도 저 개념이 뭔지 무슨 의미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수업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접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접지공사가 1종, 2종, 3종, 특 3종 그렇게 해서 저항감, 접지성 굵기 굉장히 출제가 잘 되고 공부를 열심히 했던 내용인데 그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종별 접지공사는 다 삭제됐습니다. 그리고 개통접지, 보호접지, 피례시템 접지 그리고 종류로는 단독, 공통, 통합 접지로 이제 나눈다 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 내용도 이것만 알아서 종류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내용을 조금 더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개통접지의 TN, TT 그리고 IT개통은 2020년 4회 때 먼저 한번 나왔습니다. 또 내용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조에 관해서도 우리가 조금 더 알고 여러분들이 접근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우락에서 산업안전 강의는 제가 배우락에서 강의를 하면서 원래 있던 교재의 한 3분의 1을 다시 추려서 굉장히 축소를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오프라인에서 오랫동안 강의를 하다 보니 오프라인에서 예를 들어서 가장 짧은 시간을 제가 40시간을 하거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8시간씩 40시간 하고 그 다음 토요일에 바로 시험장 가거나 아니면 일요일에 바로 시험장 갑니다. 그런 분들은 암기해서 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암기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일주일하고 하루 쉬고 그 다음날 시험장 가시는 분들한테 이거 다 외우십시오.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암기할 생각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이해 개념만 잡아서 가시면 암기하지 않고도 문제 답을 찾아가는 그런 재미를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반드시 그래야 시험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분들이 한 70% 이상 합격을 하니 거기서 5년 6년 동안 저도 계속 강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업체에서. 그래서 암기는 필수 암기는 있지만 절대 암기 위주로 공부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단기 완성으로 가는 거 배우라기에서 처음 시도를 했고요. 오프라인에서 단기 짧은 시간 했던 내용만 다시 추려서 교재를 만들고 그런 강의를 하기 때문에 강좌수를 좀 줄여 가지고 배우라기에서 이번에 하게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암기는 실패의 지름길입니다. 정말입니다. 그래도 필수 암기는 하셔야 됩니다. 개념과 이의 없이는 합격할 수가 없다는 거 저는 철저하게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커리큘럼은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순서로 오시면 기출문제에서도 저는요 많은 양보다는 질적으로 가는 걸 저는 더 선호합니다. 제 개인적인 겁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저는 한 문제를 풀더라도 이 한 문제로 세 문제, 다섯 문제 이상의 공부한 효과를 누리고 또 이 한 문제를 통해서 응용되어 나오는 문제 세 문제, 다섯 문제를 다 맞출 수 있도록 합시다 라는 취지에서 기출문제를 풀이하고 또 그렇게 공부하시라고 권해드립니다. 그게 아마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SF 암기법 이거 활용을 좀 하시면 됩니다. 저는 문장형으로 해서 실기에까지 가서 활용할 수 있도록 암기법을 제 나름대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일단 필요해서 시작한 것이고 여러분들한테 견본을 한번 보여드리는 거죠. 그래서 제 암기법을 보고 여러분들도 활용해서 더 좋게 만들어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 엄매하는 소가 열 받으면 지가 먼저 공치자고 열나게 꼬심, 감시 이렇게 외우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해서 이걸 가지고 실기에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묶어야 산다라고 제가 강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단기 기억, 감각 기억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게 7 플러스 마이너스 2입니다. 한계죠, 그죠. 이걸 밀러의 수라고 그러고 또 마법의 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단어나 한 글자 수가 아닙니다. 층크 단위라는 게 따로 있거든요. 저는 그걸 우리 공부하는 과정에 나옵니다, 그 내용이. 그런 걸 좀 활용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묶어서 한 일곱 덩어리로 하게 되면은 일곱 단어를 외우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거든요. 폴드 정리를 잘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자, 관련된 숫자가 나와도 다 모아서 똑같은 숫자는 어디에서 나왔는지 정리하시고 또 관련되는 내용은 이걸 하고 나면 이것과 관련되는 게 이 부분이 있으면 이것도 끌어와서 한 층크로 묶어주는 거죠. 이런 작업은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제시하는 대로 따로 오시면 조금 더 쉽게 그런 걸 분류해 가면서 하는 그런 재미도 좀 느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안전보험 개선 계획이나 유효위험 방지 계획서 여기에 하나가 더 들어간다면은 공정안전보고서까지 저는 다 묶으시라 그래요. 그리고 왜 그게 묶어야 되는지도 아시게 됩니다. 자, 본 수업 시간에 이런 상세한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 뵙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배울학을 통해서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은 100% 모두가 다 합격의 영광을 누리고 필기에서 합격하는 게 절반 하는 거죠. 실기까지 최종 합격까지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 수업 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번